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황교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천 남부역 잔디광장을 빛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능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야외 잔디광장에서 루타TV 야외 공개 음악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기자님들 또 바쁜 걸음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하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가수님들과 또 우리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기자님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노래가 있어서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해서 이렇게 가요 무대를 오늘 50회 또 이렇게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우리 대중가요 사랑해 주시고 또 각종 우리 걸 무릎이라든지 또 다른 장르 있는 모든 가수님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흥이 있는 우리 잘 사는 또 멋진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황교 작곡가님께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리고요 노래 한 곡 창의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노래를 연상의 여인입니다 노래 한 곡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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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